두 번째 주제는 앞서 제가 입법부, 국회에 대해서 얘기 드렸어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국회 상임위원회에 나와버리면 그래서 이 상임위원 뜻이 그렇게 되는구나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부죠 행정부라고 하긴 하지만 법에 보면 정부가 되어 있어요 정부는 입법부랑 사법부 제외하고 우리가 되시려고 하는 공무원 첫 번째 보시면 대통령이 나오죠 국가를 대표하고요 그리고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 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아래 저항에 행정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을 발할 수가 있다고 했죠 이렇게 됐어요 보통 앞서 제가 노량진 수험생 지원 법률이라고 했죠 법률을 보면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지는 게 잘 없어요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노량진 수험생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돼 있고 상체, 세부 상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거 만드는 거죠 왜 그래 놨을까요 법률에 물론 만들 때 할 수도 있어요 명확하게 근데 정확하게 그 대책이 안 되는 거야 얼마 정도 필요할까 얼마 적절할까 잘 모르겠는 거야 그냥 지원이 필요한 것 정도만 같아 라고만 결정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서 그 상황 봐가지고 검토해서 정하는 거죠 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보군 그래서 세부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통령령을 정해서 결정하게 돼 있죠 표자라 모시겠지만 임기는 5년이에요 임기는 5년 주민임할 수 없어 우리나라는 한 번 하면 끝이야 맞죠 미국은 중임제잖아요 4% 4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5년 하면 끝이야 그래서 대선이랑 총선이 기간이 다르죠 하나는 4년이고 임기가 하나는 5년이니까 기본적으로 맞출 수가 없어 근데 지방자치단체는 맞출 수가 있어요 다 같아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정부는 이랬어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라거든요 국무위원은 보통 각부 장관이 장관들 장관들이고 국무회의라는 걸 해요 왜 하냐 왜 하냐 기획재정부 장관이며 예를 들어서 기재부 업무 기획재정부 업무 잘 열심히 하고 있겠죠 보건복지부 장관도 자기를 열심히 하고 있겠죠 해안부 장관도 국방부 장관도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있을 거야 그런데 국가적 차원에서 조정해야 되는 것들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은 문제 있죠 코로나가 보건복지부 혼자 해결하나요 안 돼요 왜냐 관련 부처들이 도움이 다 필요하거든 기획재정부에서는 예산을 집행해야 될 테고 국방부에서 장병들에 대한 어떤 코로나 예방정책을 시행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적 차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 부처가 한 부처가 다 결정을 못해요 그러면 대통령 주제에서 각 장관을 다 몰아넣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토요일이 해결했죠 이게 국무회예요 우리나라 국무회는 여러분 잘 못 봤어 그런데 미국 국무회는 봤다 우리가 영화 때 말고 영화에서 테러가 터지면 대통령이 각부 장관 모아놓고 서로 털어놔죠 이런 게 국무회예요 우리나라처럼 국무회예요 그래서 국무회의 의장은 당연히 국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국가 전체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그리고 국무총리가 부의장인데 아주 급한 일 아니면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그래서 행정각부는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죠 우리는 이건 잘 몰라 총리 제청은 이건 잘 모르겠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대통령의 이임 또는 직권으로 범죄나 범죄나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세부적인 거죠 그리고 행정각부에 설치하고 조직과 직무의 범위는 범죄를 정한 데 있거든요 그 범죄들이 정보조직법인데 무슨 말이냐면 혹시 기억나시나요? 옛날에 지금 이름이 외교부죠 외교통상부였던 적이 있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별 관심 없을 전혀 모르는데 이름이 자꾸 조금씩 바뀌었어요 정부 조직으로 바꾸거든요 이름을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부는 안 바뀌었어 국방부는 이때 국방부는 국방통상부 이렇게 안 됐잖아요 다 국방부에서 계속 그런데 자주 바뀌는 친구들이 있고 아예 없어진 애들도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근무하는데 행정안전부였거든요 행정안전부였다고요 좀 있으니까 안전행정부 바뀌었어요 좀 있다가 그러다가 좀 있다가 행정자치부로 바뀌네 지금 다시 행정안전부로 바뀌었어 그리고 제가 시험 볼 때는 인사각신처가 없었어요 인사각신처는 행정안전부에서 그 기능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바뀌고 대통령 재임 중에도 중간에 법을 바꾸면 돼요 법만 법으로 바꿔봐요 이렇게 정부 조직법으로 행정각부 중에 이름 바꿔버려 이렇게 법으로 법 바뀌면 다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법은 제가 결정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이름을 바꾸자라고 법으로 결정하면 돼 물론 국회에 제축을 해야겠죠 국회에서 이제 제축을 해서 국회에 심의위기를 해서 이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런데 못 바꾸는 게 있어 대통령도 못 바꿔요 대통령 말고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당한다 대통령 대신에 뭐 바꿔야 되죠 헌법 바꿔야 돼 헌법에 나 있잖아요 헌법에 보면 국무총리도 있어 그렇죠 그래서 국무총리말고 다른 이름은 뭐 쓰면 안 돼 그런데 마찬가지로 또 안 되는 게 있어요 감사원도 안 돼요 감사원도 헌법기관이야 헌법에 규정돼 있어요 감사원이라고 만약에 감사통상원을 이렇게 바꾸려면 헌법 바꿔야 돼 그런데 국방부는 헌법기가 아니에요 국방 바꾸려면 바꿔 수 있어 다만 이제 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감사원은 행정부에 속하지만 헌법기에요 독특하죠 독특하죠 감사원은 굉장히 독립적인 독립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문제의 정부 조직 개편에서 행정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입법부 사업부는 빠져있고 당연히 감사원 있어 여기 뭐 여기 들어있어 그런데 이름은 못 바꿔 함부로 헌법 개정 안 하면 개헌하면 아니면 나머지 애들은 국방정보원 필요해서 이런 것들은 정부 조직 법률으로 바꾸면 돼요 법률은 의회에서 정부가 제출해서 의회에서 바꾸면 되는 거고 헌법은 제가 개헌할로 뭐랬죠 국민투표를 해야 돼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심재 18부처 5처 17청이 되고 여러분들 가시는 국방부 여기 있네 국방부만 가죠 국방부 국방부서도 가죠 방위사업청 있는데 가나요 혹시 잘 모르겠네 그거는 밑에 방위사업청이 있죠 방위사업청 자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정부 부처 아 근데 안타깝게 제가 국방부 업무를 안 가졌어 사진을 자 주로 세종에 있어요 정부 부처 세종시에 보면 아파트랑 여기 가면 딱 분위기가 어떠냐면 전 출장을 찾아가고 계속 KDI 여기 있거든요 1년 전에 고급받을 때 여기는 아직도 공사 중이야 아직도 공사 중이야 아파트 공사 중이야 그리고 청사가 건물별로 따로 안 돼 있어요 국방부처럼 독립 건물이 아니라 주욱 종합청사 정부 종합청사 그러니까 1.9역까지는 향안부 1.9역까지는 기재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옆 부처 간다고 해서 따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복도 따로 걸어가면 돼 이렇게 안으로 이게 돼 있고 오른쪽에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거죠 뉴스에서 봤을 거예요 정부 서울청사예요 광화문 바로 앞에 있죠 여기서 제가 1년 이상 근무했었어요 여기 보통 왼쪽에 외교부 건물로 생각하시는데 외교부만 쓰는 게 아니야 정부 서울청사야 그러니까 외교부하고 다른 부처도 일부 쓸 수가 있어요 주로 외교부가 여기 쓰고요 여기 옛날에 행안부만 있었거든요 행안부 이제 세종 내려갔지 이제 여러분들은 국방부 용산 있나요? 용산 있죠 그래서 밖으로 옮기나 오기는? 모르겠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근무하실 때고 다른 데도 있어요 다른 데도 어디 있냐면 과천에서 과천에서 교육받았거든요 과천 정부 성찰인데 여기 있는 많은 부처들도 다 세종에 내려갔어요 기존 청사에는 예전에 자자부리한 위원회들 들어가고 오른쪽에는 정부 대전청사에요 대전청사는 특허청 아니면 조달청 여기도 출장가죠 한 번씩 여기 건물들이 다 모여있고 나머지 청사들은 작아요 다 서울 정부 청사들이 있고 주로 큰 데만 보여드렸고 이런 경우도 있어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강사 크진 않아 자기 정부 건물이 안 있고 민간 빌딩에 임대해서 쓰는 애들도 있어요 정부 기관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소청심사위원회 나중에 행자도 배우시겠지만 소청심사위원회가 강원 앞에 있는 KT 빌딩 위에 있었어 지금 세종시 내려간 것 같더라고 아예 민간임대 빌딩이 있었어요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낯섰을 거예요 왜냐 우리는 동작구청과 동작구청구만 쓰는 게 더는 구청 건물이고 세무서만 쓰는 게 세무 건물인데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이렇게 다 통합이 돼 있어요 세번째 남았죠 법원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는 이렇게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 게 있어요 그게 사법부야 간단하죠 왜 이름이 그래야 되는지 간단하게 우리나라 헌법에 다 들어있어요 기타기관에 때 헌법재판소 우리는 돼 있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사법부냐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별도의 독립은 헌법기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전공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유명한 거 했잖아요 이거 했잖아요 이거 탄핵한 데 있지 탄핵 정당해산심가 되셨죠 법률위원정도 다 하고요 그리고 또 성관이가 따로 있어요 우리 공무원 중에 잘 생각해보시면 헌법기관들의 채용을 따로 해 잘 생각해보세요 성관이 선거관리식이 따로 있고요 헌법재판소는 법원도 따로 따로 뽑죠 그리고 국회도 따로 뽑아 근데 독특하게 국무원도 국방부 차원을 한다 인사격신죄도 사과 안하고 약간 독특하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독립성 강한 기관들은 자기 자체적으로 이렇게 시험을 봐요 근데 정부조직법이나 아니면 헌법 둘 중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닌 게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하나 있어요 얘는 헌법기관은 아니지만 또 정보조직법상 행정기관도 안 들어오고 다른 부분에서 여기 둘 중 하나거든요 둘 중 하나 근데 둘 다 아닌 거 얘는 그냥 별대 법률로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따로 있어요 독립성 얘도 독립성이 강해 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지자체라는데 우리나라 지자체가 중층제인지는 알고 계세요 혹시? 중층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동작구청이 있잖아요 노랑진에 동작구청장 선거했고요 서울시장도 선거했죠 둘 다 아죠 그렇죠 그래서 동작구청 같은 애들을 기초지방자치단체라고 해요 서울을 광역지방자치단체라고 해요 진짜 자치단체라고 하죠 경기도처럼 근데 이 제도는 국가마다 달라요 제가 일본 쪽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뭐 물어보더라? 그거 광역시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쪽 시스템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좀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당연히 구가 있고 그 위에 광역단체가 있는 게 익숙한 사람들인데 거기는 시스템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랑은 뭐가 잘 안 돼 대화가 잘 안 돼 설명이 안 잘 어려운 게 있죠 그래서 일단 왜 지방자치를 왜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때 고민 좀 해보셔야 되는데 왜 지방자치라고 할까 지방에서 다치라는 거 한자로 보면 지방에서 스스로 다 쓰린단 말이에요 스스로 스스로 결정한다 그런데 국가적 차원에서도 행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노랑진 수험생들한테 절대 지원할 수 없다 법률을 만들어놨어 그런데 이제 동작구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싶네 그래서 법률에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조례로 조례로 동작구청에 있는 동작구청에서 노랑진 수험생한테 지원한다 문제 발생하죠 나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작구의 주민인데 서로 다른 법을 적용받게 되는 거죠 상충되는 법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방자치가 인정되는 범위는 국가적 통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에서만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제잖아요 연방제 주의 권한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마다 술을 살 수 있는 나이도 다르고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도 좀 다르고 어떤 주에서는 마리아나 우리나라는 마약이죠 마약을 살 수도 있어 그냥 합법적으로 주마다 달라도 그게 이슈가 됐지 이게 연방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주에서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하냐 하는 얘기도 있죠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라는 결국은 상위 국가적 통일 유지하면서 위협화는 하지 않으면서 지방의 특색에 맞는 그 지역 주민의 어떤 니즈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지방아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적 통일적 사무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세무서 여기 동작구 세무서를 가든 해운대구 저기 세무서를 가든 행정서비스 같아 우체국도 마찬가지죠 우체국도 여기 우체국 가든 전국 어두우체국 다 가죠 우체국 참고로 말씀드린 건 공무원들이에요 그리고 경찰서도 마찬가지죠 동작경찰서든 저기 해운대구 경찰서든 다 같은 걸 내요 근데 해운대구청하고 동작구청은 제공하는 서비스 분명히 다를 거예요 해운대구에 맞는 서비스에 맞는 서비스 제공할 거고 동작구는 동작구대로 하겠죠 근데 이런 거 있죠 이게 지방아치를 너무 인정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분리독립해야지 나는 이제 국가말 안 듣겠다 우리는 독립해서 나가겠다가 스페인 까탈루나 지역이 아직도 몇 년 전 만에도 그게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이슈는 없죠 뭐 경기도가 통일해서 나가겠다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우리는 단일국가고 중앙지권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빠져나간 거라서 그런 이슈는 없었죠 우리나라 광역지관단체 몇 개 있나요 이 참 모르시죠 17개 있어요 다시 참 생각했다면서 살려보세요 17개 시도 17개 서울 포함해서 17개 시도가 있고요 독특한 게 세종이나 제주 같은 경우가 있어요 제주 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도 광역단체로 봐요 근데 사이즈가 굉장히 작죠 여기 아마 경기도 수원시 이런 데보다 인구 적어요 이런 데는 그러면 불구하고 특수성 인정한 거고 기초지방자치단체 동작구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26개 있어요 우리나라는 거의 끝나가요 지방자치는 지방자치 파트는 대한민국 헌법 제8장 117조랑 118조에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되어 있거든요 헌법에 근데 미국 같은 게 보면 지방정부라고 해요 지방정부 로컬 가부만 들어요 지방자치단체는 로컬 오토놈이거든요 분명히 다르거든 근데 왜 영어를 다르게 쓰냐면 지방자치가 굉장히 발달한 국가에서는 우리가 중앙정부랑 같은 급이지 그러니까 지방이 있으니까 지방정부라는 말 쓰는 거죠 그래서 보통 지방자치가 발달한 국가에서 지방정부라는 말 쓰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서 개헌할 때 개헌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도 지방정부로 바꾸자 헌법도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이게 나오고 있지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나중에 진짜 헌법이 바뀔 때 개헌이 되면 그때는 아마 지방정부로 바꿀 수가 있어요 단어가 그렇게 됐죠 그래서 중앙정부 광학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서울시 동작구 이런 게 그런데 세종이랑 제주 같은 게 밑에 없어 제주특별자치단체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없어요 어? 제주시 있는데요 서귀포시 있는데요 하시겠지만 거기 시장들은 선출을 한 게 아니라 도지사가 임명한 자리야 공무원들이 임명한 자리야 다르죠 그리고 또 독도한 게 뭐냐면 수원시는 기초예요 기초 경기도 밑에 수원시인데 수원시 밑에 권성구가 있다 그런데 권성구 구청장은 선거를 뽑냐 그거 아니야 행정구라고 독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와 유사하게 기간 대립형이에요 시장 선출하죠 지방의회 선출한 거 알고 계세요? 관심 없으면 잘 모를걸? 내가 동작구면 동작구청장이 있는지 알겠는데 동작구 의회가 있는지 잘 모르신 분도 많아요 사실 국회처럼 우리나라도 지방의회가 있어요 지방의회에서 중앙정부의 법률을 행하나 하는 조례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시장은 그에 따라 집행을 하죠 그래서 중앙 차원에서는 행정부라는 표현을 쓰지만 지방 차원에서는 집행부라는 말도 많이 써요 그리고 인기도 4년이야 동일해 대선은 5년이고 5년 단위고 총선은 4년 단위잖아요 같이 못 맞춰 지방은 둘 다 인기가 같아요 4년이에요 교육감은 다 같아다 4년이야 그러다 보니까 함큐에 다 하는 거지 전국 동시 지방선거라잖아요 동시 동시에 의회 선거가 되게 많아요 어떻게 잘 생각해 보시면 그때 서울시장 뽑고요 동작구청장도 선거해야 되고요 서울시 의회 선거해야 되고요 동작구 의회 선거해야 돼 비례대표도 선거해야 돼 교육권도 선거해야 돼 엄청 표가 한 문단이 딱 들고 와가지고 여기 막 찍는 거야 기억이 안 나 누가 누군지 왜 그랬어요 현상의 선거를 따라하면 사실은 투표율이 많이 떨어져요 동시에 다 해도 얼마 안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중앙정부에서 대통령과 국회관계에 대한 유사하게 돼 있고요 그런데 독특한 건 뭐냐 교육감을 따로 선출해 그거 아시나요 교육감을 선출해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잖아요 교육부 장관을 임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스템으로 따라간다면 여기는 교육부 장관을 따로 선출하게 되는 거예요 집안아치단체 자원에서는 그러니까 밑에 시장 밑에는 공무원이 아니라 따로 선출하잖아요 교육감은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이 제도가 굉장히 발달한 국가를 볼 수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는 교육감이 아예 따로 있어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다 관할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감 선거는 시도별로예요 시도별로 17개의 교육감이 있어요 226개 밑에 기초단위로 있는 게 아니라 17명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좀 말씀드렸고 배경지식 배경지식을 제가 길게 말씀드렸고 이제는 좀 지나가서 이제 드디어 총론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제가 뭐 이번 두 달 과정이죠 일단은 두 달 과정 때는 디테일하고 조금 지엽적인 내용보다는 전반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행정학의 정의 제가 앞서 정의는 했지만 학자마다 여러 가지 얘기 해놨어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해놨어 그래서 뭐 아 뭐 직관적으로 제일 이해하시는 건 뭐죠? 이 협의적이라는 말과 광의적이라는 말 하면 행정법도 배울 수 있는데 좁게 이해하는 게 협의적인 거고 광의 넓게 이해하는 거죠 근데 협의적으로는 이거야 행정부의 조직과 공무원 활동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일하는 거 이런 거 행정하는 관계도 하고 뭐 환경과의 상황을 통한 역동적인 변화한다 뭐 이런 약간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읽어보시고 지나면 되고 중량은 이거죠 처음 행정학 보시면 얼음이 이거야 자꾸 정치랑 비교하고 경영이랑 비교하는 이 문제가 나오거든요 행정학이라는 게 학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얼마 안 됐어 1800 몇 년도야 1800 몇 년도 이때야 다른 거 무슨 정치학이나 수학 이런 거는 기원전 몇 년이잖아요 여기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립적인 어떤 학문 영역보다는 다른 데 걸 막 가져와요 이렇게 옆에 거 옆에 거 근데 그중에서 좀 비슷한 걸 찾아보니까 이거야 정치학이 있네 옆에 보니까 또 유사한 거 보니까 경영학이 있네 얘랑 비교를 해보는 거죠 옆에 거랑 그래서 정치적 측면에서 비교해보니까 아니 행정이 그래도 민간 기업과 다르지 않냐 우리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지 공익 같은 거 죽어야 될 거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좀 다르지 않냐 경영이랑 정치랑 가깝다 그래서 정치랑 가깝다고 보는 입장이 동일한 거로 보는 입장이 정책이 이런 논의예요 그래서 정책 형성에 정책 결정 등을 다 포함한다고 하거든요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노량진 수험생에게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결정을 했죠 이 과정에 행정이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랑 행정이 분리했던 입장에서는 행정에서 결정했잖아요 100만 원 주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대로 그냥 하면 돼 사람들 전화번호 받아서 신청서 받아서 주면 돼 그게 아니라 이런 입장에서는 행정이 결정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우리 노량진의 덕소실이 부족해 그래서 동작부에서 노량진 회자가 아주 멋지게 공공도서관을 건설할 거예요 그런데 이 정치 행정 이런 입장에서는 행정에서 이 결정 과정에 참여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느 자리에 지을지 어느 규모로 지을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을 행정에서도 관여한다고 보는 거예요 원래는 관여한 게 아니라 정치형의 이원론 입장 이거야 행정은 나중에 있고 이 도서관 같은 거 위치나 기능이나 이런 결정하는 것은 정치적 과정이야 예를 들어 그 지역 주민들하고 그 지역 수험생들하고 그 지역 국회인들하고 아니면 지역 의원들하고 자기들끼리 다양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나면 그냥 그 결정된 대로 잘 지우면 되지 이게 정치 행정 이원론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과정에 행정도 나서는 거지 예를 들어 여러분도 공무원인데 이 논의가 되려면 후보직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야 A자리 B자리 장단점 분석했다 객관적인 자료만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행정에서 이미 여기가 형평성 차원에서 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 행정 이론의 입장인 거예요 결정이나 형성 정치 만드는 과정에 행정이 참여한다 그런 경우에는 정치 행정 이론의 입장이고 아니다 그게 아니라 정치는 정치도 얘들이 결정하고 행정은 그에 따라서 집행만 잘하자 시키는 대로 잘하자 그러면 정치 행정 이론의 입장이에요 구분해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 관련된 이거죠 민주성이나 형평성 이런 걸 추구하는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를 참여한다 보니까 민주성이나 형평성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아니라 정치에서 결정한 대로 그대로 그냥 잘 진행만 하자 능률성이랑 생산성 이런 것만 나오는 거죠 즉 결정한 대로 잘 지우면 돼 잘 지우면 돼 말 그대로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고요 학자마다 좀 얘기가 다르죠 뒤에 다 보실 거니까 지금은 일단 눈만 앞면만 좀 터놓으세요 일단 이런 게 있었구나 뒤에 내용을 다 보시고 보시면 바로 다 이어지실 거예요 내용들이 지금 당장은 다 와닿지 않을 거고요 이렇게 나와요 뒤에 보면 정치 행정 새 이론 논 등 발전 행정학자들은 기존의 정치 의의론과 대비는 행정 의의론 입장에서 새 이론을 했는데 이론 논이 한다 이거 기본적으로 다 붙어있긴 하지만 정치랑 행정이 불리는 안 되지만 행정을 정치 밑에 봤거든 위에 정치에서 주로 결정하고 행정에서 집행하고 물론 둘 다 기능 자체가 묶어져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치가 위에 있고 행정이 아래에 있다 봤어요 근데 발전 행정은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행정이 오히려 결정 다 정책 형성 다 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의 새 이론 논이 되는 거예요 입장만은 다르죠 입장만 그래서 기존의 정치 위론과 대비되는 행정이 오히려 오히려 거꾸로 얘가 더 주도한다 결정 과정이랑 참여해서 그리고 새 이혼 논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원래 기본적으로 정치 행정 이혼 논은 정치에서 결정하고 예약 결정하면 행정에서 잘 집행만 하면 된다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봤어요 기존에는 그런데 새 이혼 논은 뭐냐면 물론 행정이랑 정책이 분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행정이 결정기능에 살짝 관련해 살짝 관련해 관련하지만 주로 집행에 집중되어 있다 포커싱이 좀 나죠 완벽하게 나눠져 있다고 하고 새 이혼 논 같은 경우에는 결정기능이 살짝 있긴 하지만 주로 이거다 이게 지금 약간 뉘앙스 좀 다르죠 그래서 행정의 정책 결정기능을 인정하긴 하죠 그런데 얘가 더 포커싱 맞춰야 돼 집행에 그래서 이렇게 입장이 다르고요 자 이제 한 개 비교했네 그 정치랑은 비교했네 그럼 뭐랑 비교해야 되죠 경향이랑 비교해야 되죠 행정과 경향이 비교해야 되죠 이게 왜 비교해야 될까요 삼성전자를 생각해 볼게요 삼성전자를 민간회사잖아요 민간회사 S전자 여기도 보면 회장이 있고요 피라미드 구조를 해서 밑에 부회장 사장 부사장 쭉 내려다잖아요 엄청 사람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피라미드로 그리고 행정도 마찬가지지 대규모 조직이지 대통령 수반을 해서 밑에 각부 장관들 장관들 밑에 여러분들 공문들 쭉 있잖아 밑에 피라미드로 엄청나게 많잖아요 유사하거든 대규모 조직이란 거 잘 운영해 나간다 즉 경영이잖아요 민간기업 다루는 게 그러면 행정조직도 사실은 대규모 조직으로 측면에서 삼성전자 같은 민간기업이랑 동일한 대규모 조직이니까 잘 관리하면 되겠네 라고 보는 입장이 행정과 경영이 이런 동일한 입장이죠 근데 말이 좀 달라 공사행정 이런 논이야 그래서 공사행정 공행정과 사행정이 같은 거다 그래서 관리적 성격을 가는 대규모 조직이고 이걸 효과적으로 어떻게 잘 관리할 건지 이걸 되게 다루는 거다 그래서 나온 거고 그리고 지금 오늘날 전 세계적인 정부 개혁이 뭐냐면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이 좀 강조되고 있어요 마치 민간기업 운영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 되어있고요 근데 또 공사행정의 이론은 동일한 참이고 아니야 행정과 경영의 차이가 있어 라고 보는 입장도 있죠 행정과 경영의 차이를 보는 입장은 주로 어떤 거냐면 정치 행정의 이론 논 관점이랑 좀 가까운 게 많아요 경영과 다르니까 그러면 정치랑 비슷한 게 아닐까 라고 하는 게 많아요 물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림 관계는 잠깐만요 정치가 있고요 이 사이 어디쯤 행정이 있고 아예 아닌 어떤 행정도 있긴 하겠죠 근데 주로 경영이랑 행정이 다른 측면을 얘기할 때 보통 여기 얘기를 해요 여기 얘가 다르다 여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와요 그래서 경영과 비교하면 행정은 정치적이 강하다 다양한 여러 정치적의 말표 행정에서는 행정학에서 정치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주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시는 이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시는 게 가장 쉬워요 법적 규제도 행정이 경영보다는 좀 많이 받죠 법책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리고 경영 측면에서도 행정은 행정 서비스에 독점적으로 공급하잖아요 경쟁하나요 행정 서비스에 갖고 인사학신차에서도 서비스 제공하고 어디서 제공하고 일반적으로 그렇진 않죠 그냥 일방적으로 제공하잖아요 고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경영은 다르죠 S전자 거 살지 LG 요즘 없어졌죠 애플 거 살지 내가 고를 수 있잖아요 그죠 독점이 아니 경쟁이죠 그리고 공권력이 있죠 행정은 공권력이 있어요 여러분 세금 안내면 어떻게 돼요 38기둥대 오잖아 세금 안내가 버티고 있으면 서울시 38기둥대 도와서 강제로 문 열고 징수해 가잖아요 민간은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못해요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그렇게 못해요 그 대신에 소송해야지 소송해야지 그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공권력이 없고요 추구하는 가치도 행정은 분명히 추상적이긴 하지만 공익을 추구하죠 그런데 경영 같은 경우에는 경영 같은 경우에는 자기 회사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겠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대상 또 행정은 시민이죠 평등하게 대화하잖아요 여러분도 세금 안낸다고 행정 서비스 안 주나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주사 못 받나 세금 안 준다고 아니잖아 그런데 경영은 내가 돈 주는 거에 따라 다르지 분명히 내가 서비스를 돈을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그에 대한 서비스를 주잖아요 그런데 행정은 아니에요 세금은 내가 많이 난다고 해서 더 서비스를 받는 것도 아니고 적게 낸다고 해서 못 받는 것도 아니죠 그렇게 돼 있죠 차이가 있죠 그리고 신분 보장 여러분도 입지 가시면 신분 보장 되잖아요 회사가 어렵다고 나와 잘릴 일 없어 특별한 게 많으면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초 문제 하나 보고 지금 취향할게요 2021년 지금 뭐 당장 잘 안 풀린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나 덮으시니까 지방지 구급 문제였어요 따끈따끈한 문제죠 정치행정 이론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거든요 정치행정 이론론에 대한 설명으로 설명 옳은 것은 행정국가의 등장과 관련이 있는데 행정국가는 행정에서 결정하고 집행하고 다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행정우위론 입장에서 그래서 정치행정 이론론 입장이고 나머지 것들은 이연론 입장이죠 보시면 앞에 표 보이시죠 표 보이시죠 잠깐 박사에 있는 그 내용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일단 앞면만 터놓으시고요 앞면만 자 지금 입문이니까 자 그리고 이런 말 많이 써요 진보주의 보수 제가 정치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진보 보수 뭐 좌파 우파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들어보긴 들어봤어요 막 이렇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 큰 정부 작은 정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 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난이 동일하지 않겠지만 보통 저는 이렇게 진보주의 정보가 나면 큰 정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수의 정보가 나면 작은 정보로 생각하시면 돼요 큰 정부는 어떤 게 큰 게 뭐 그냥 뭐 사이드 크나 그게 아니라 얼마나 정부의 역할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많으면 큰 정부 작으면 작은 정부 그렇죠 우리나라는 큰 정부인가요 작은 정부인가요 우리나라 평가할 때 딱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예산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어떤 물리적인 구매에서는 큰 정부가 아니지만 정부가 관여하는 거 규제나 이런 관여한 분야에서는 큰 정부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그랬어 지금부터 그럴 거예요 그래서 큰 정부 혹은 진보수의 정보가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공익 목적으로 정부가 규제가 강한다 정부가 간섭만한다 규제가 뭐죠 하지 말라 하거나 아니면 의무를 부과하는 게 규제잖아요 여러분들 뭐 과속하면 운전하다가 입지 가시면 차 3위가 차 3위 과속하게 되면 과속 못하게 해놨잖아요 과속하게 되면 과태료 내게 돼 있잖아요 이게 다 규제죠 일종의 자 그리고 조세를 통해서 소득 재분배 강조 소득 재분배하려면 정부가 관여 많이 해야 되죠 관여 많이 해야지 많은 사람한테 경제적으로 유리한 사람한테 정부가 강제로 뺏어서 줘야 되는 거죠 세금으로 그리고 그 대신에 효율적이나 공정에 대해서 자유시장 자유시장에 대해서 잠재력을 인정하고 있어요 정부가 관여 안하는 자유시장에 효율적을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소외 집단을 위한 정부 정책을 당연히 선호하죠 관여를 많이 하는 걸 선호하는 거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행정 우위로 입장의 정치 행정 이론은 잠깐 말씀드렸죠 여기 나와요 미국에서 1930년대 대공항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막 실업자 나오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치에서 잘 정치를 만들어서 결정해주면 되는데 잘 안 하고 있네 행정에서 나서는 거지 우리가 할게 우리가 나서서 결정도 하고 집행도 다 할게 즉 정부의 역할이 확 커져버렸어요 그래서 유들정책 유들정책 뭔지 아세요 혹시 제가 기억나는 건 미국 전 미국에서 공부했었잖아요 대표적인 게 토목공사 토목공사 전국을 토목공사 우리나라 했었잖아요 4대강 사업 했었잖아요 목적은 좋았어 정부의 정책이 실패인지 무슨 건 잘 모르겠지만 그때 유들정은 따라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정부에서 공사해가지고 거기 일자리에 하면 거기 실제로 근무하는 인부들도 직장 얻을 테고 그 다음에 관련 기업체에서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후보 댐이라고 굉장히 큰 댐이 있어요 그거 지었어 그때 그게 어디냐면 LA하고 그랜드캐념 그 사이에 있어 그래서 나중에 입지에 가시고 여행 갈 때 LA 가서 그랜드캐념 댐 보러 갈 때 비행기 딱 타면 그거 보여 그게 밑에 보여 그게 아 라스베가스는 그랜드캐념 그 사이에 있다 헷갈렸어요 거기 보면 밑에 보여요 이렇게 커요 되게 거기 댐 만들어놨거든요 지금 가뭄 때문에 물이 많이 없대요 그게 그래서 정부가 적극 관여했죠 적극 관여한 거고 그리고 복지국가에 우리가 말씀해주신 유럽의 복지국가들 있죠 다 큰 정부잖아요 하려면 어떻게 해 복지가 된다는 건 세금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 정부가 관여를 많이 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엔 좀 오락가락 했어요 신자유주의 갔다가 큰 정부 갔다가 왔다 갔다 했어요 이때 케인즈 케인즈 유행했던 대공항 때는 큰 정부가 있겠죠 큰 정부 그 이후에 한동안 위대한 사회정책이라고 해서 1960년대에 중앙으로 추진한 흑인 등 하루층에 의한 대대의 사회복지정책이 다 큰 정부죠 정부가 관여만 하는 거죠 유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최대 봉사가 최대 정부다 즉 관여를 많이 하는 정부가 최선의 정부다 이렇게 해서 다 큰 정부죠 진보주의를 해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정부가 관여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도 반대에 상충되는 내용이 상충되는 내용이 나오죠 보수주의 정부가 또 나오죠 보수주의 뭐냐 작은 정부 생각하시면 돼요 작은 정부 생각하는 게 가장 쉬워요 관여를 적게 하는 거죠 그래서 소극적인 자유 소극적인 자유랑 적극적인 자유가 어떻게 보면 되죠 소극적인 자유는 관여 안 하는 거야 내한테 죄송합니다 관여를 안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내가 공부하는데 관여를 안 하는 거고 적극적인 자유는 내가 실질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이게 경제적 지원을 해줘요 이게 적극적인 자유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시험 어떤 응시 측면에서는 소극적인 자유가 가능하겠죠 여러분들은 내가 가난하다고 경쟁 실질적으로 잘하라고 서포팅 해주시지 않잖아요 그게 차이고 경영기법이나 경쟁원리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요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경쟁을 도입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규제도 당연히 완화하고 정부에서 하던 것을 민간이 떼어주는 민영화 정보 작아지 점점 그리고 효율성이 중요하고요 마치 민간기업처럼 고객 맞춤형 서비스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성과 중요하다 이런 게 뒤에 다 내용들이고 신공관리론 아마 청론 뒤에 중요하게 언급되는 내용들이에요 이것들은 전부 다 작은 정보랑 관련이 있어요 신공관련 주요 내용은 행정에 경영기법 도입하는 게 신공관련 주요 내용이에요 마치 민간회사처럼 이런 것들이 작은 정보 작은 정보 그래서 두 번째 하이애크라는 학자가 노예로의 길이라는 책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유시장 경제가 만약에 훼손된다 그러면 모든 국민은 국가의 노예가 된다 즉 국가와 자유시장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즉 관여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여기가 다 보조적 정보관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케인즈의 주장을 반박해서 정부의 시장 개입이 단기적으로는 좋다 앞서 큰 정부에서 케인즈의 어떤 시장 개입 얘기 나왔었잖아요 단기적 좋은데 장기적으로 안 좋다 이거 계속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크게 두 개 날렸죠 다 정리하면 하나는 정부가 관여를 많이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나는 관여를 하면 안 된다 쪽이죠 최소한만 개입해야 된다 두 가지 입장이에요 그러면 문제를 하나 풀어보고요 문제를 한번 보시죠 2020년 지방지 9급이죠 올해 전체 최근 문제를 다 갖고 와요 작은 정부를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렇게 딱 해놨죠 보니까 행정권 우월화 인정한 정치 행위 이런 논 이건 정부가 행정이 오히려 이끌어 나가는 거라고 했죠 큰 정부고요 그다음에 경제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유리정치 이게 다 묻고 있어요 이게 다 패키지였죠 이렇게 큰 정부고요 사회복지 프로그램 정부가 가장 많이 하는 거죠 큰 정부고 신공관리는 제가 행정의 경영기 부서에 받는 거 작은 정부 관련이 했죠 이렇게 바로 나와요 이게 안 어렵죠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큰 정부 작은 정부 정리를 좀 잘 하셔야 정리를 어떤 느낌이냐 뉘앙스만 잘 하시면 돼요 분명히 표현이 다리를 나오거든 뉘앙스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는 지금 말씀드릴 거는 이거야 이게 어디 행정학이 보다는 여러분도 이미 고등학교 때 어디서 한 번 봤던 얘기야 사회는 이런 데서 다 언급했던 내용들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 공공서비스를 네 가지 케이스로 네 가지 케이스로 구분해 놨어요 구분을 경합이 있는지 아니면 배제가 가능한지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눠놨어요 경합한다는 말은 뭘까요 내가 하나 소비하면 다른 사람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강의실에 사람이 거의 95% 이상 차 있어요 내가 한 명 더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그만 사용 못하죠 근데 공기 생각해 볼까요 물론 아주 밀집된 공간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길 걸어가다가 내가 한 사람 더 걸어낸다고 해서 숨을 더 못 쉬나요 그럼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아주 넓은 도서관 사람이 그렇게 붐비지 않는 도서관에서 내 한 사람이 더 뜨거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나요 그렇진 않죠 이게 경합과 비경합의 차이예요 경합은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면 경합 호흡에 미치지 않는다 하면 비경합 간단하죠 그 다음 배제는 뭐냐면 말 그대로 거기서 배제를 할 수 있냐 아니냐의 문제거든요 간단하죠 여러분들 최신 스마트폰을 사고 싶어요 근데 돈 줘야 되잖아요 맞죠 돈 준 사람한테만 그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죠 또 예를 들어 전기 전기 생각해 볼게요 전기 사용하려면 전기 이용료 낸 사람만 사용할 수가 있죠 자 이걸로 배제 비배제를 나눈 거예요 근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문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배제는 못하죠 배제는 없죠 돈 낸 사람만 소비하고 돈 안 낸 사람만 소비 못하잖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배제 비배제로 나눴어요 자 그럼 이제 케이스 나이 4개 행정학에서 표 4개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물론 우리는 이 유추를 하기 위해서 두 문자랑 신림동 뿐만 아니라 노랑시에서 두 문자를 많이 쓰죠 왜냐하면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자리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순간 생각이 안 났을 때 딱 그 단어만 알면 다 위치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두 문자를 쓰잖아요 이거는 그 정도까지 가면 안 돼 너무 다시 나오기 때문에 굳이 쓴다 왜 그러지 뭐 시요 뭐 공공되나요 이상하네 갈리자로 저는 갈리자로 이후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을 잃는 방향이 왼쪽부터 오른쪽 다시 내려가서 왼쪽도 오른쪽이죠 그래서 제가 갈리자로 하는데 이거는 이건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악과 배제 가능하다 즉 나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돈을 낸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시장제라고 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시장제는 시장에 맡겨두고 정부가 간섭하면 안 된다 일반적으로 사는 물건들이에요 애시가 나오죠 구두 라면 자동차 냉장고 물건 사는 거잖아 일반적으로 사는 물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자동차 내가 한 대 더 선다고 다른 사람한테 영향이 미치나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 이게 실제 애시로 나왔던 것들이에요 애시로 나왔던 것들이고 이거를 논리적으로 아 이거 경합성이 있나 하시면 안 돼요 이러면 공부 힘들어져 이런 것들은 아 주로 시장제 애시로 나오구나 딱 안 맞는 명확하게 딱 안 맞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논문에 보시면 그대로 이런 것들이 해당 될 거다라고 소개만 해놨어요 기출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다음 중 시장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두 번째는 요금제죠 요금제는 표를 다시 보시면 이거예요 요금제 다시 보시면 경합은 안 해 비경합이죠 그런데 배제는 가능해요 배제는 가능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고속도로 이용할 때 공짜 아니죠 우리 톨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금 낸 사람만 쓸 수 있는 거 맞긴 맞죠 그런데 내가 한 대 더 아주 밀집되는 공항이 아니라면 내가 한 대 더 들어간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교통에 흥시진 않죠 경합상은 없어요 이런 걸 요금제라고 해요 예시가 어떤 게 있냐 고속도로가 딱 나오죠 그리고 상하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수를 좀 더 버린다고 해서 버린다고 해서 다른 사람 물 버리는데 크게 양념이 있으지 않을 거야 그런데 하수 버리면 여러분 직접 안 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돈 내요 그거 돈 내는 거고 케이블 TV가 사실 생각이 제일 쉽죠 케이블 TV 내가 우리 집에서 손 하나 더 연결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화질이 떨어지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요금을 낸 사람만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요금제라고 불려요 혹은 유료제라고 불리고 참고로 이런 게 나오죠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생각해 보시면 수익자 부담이죠 수익자 즉 돈 낸 사람만 돈 낸 사람만 이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공공서비스 즉 민간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공공서비스 보면 아시겠지만 고속도로나 상하수도 이런 것도 공공서비스에 가깝잖아요 이거 돈 낸 사람한테만 서비스 제공하거든요 이게 적절한 제도의 문제야 그래서 공공서비스를 사용자에게 부담을 시키는 방법인데 대신에 불필요한 수요는 감소하겠죠 공짜가 아니니까 물 공짜 아니잖아요 수도 틀어놓은 공짜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수요를 감소하고 일반 세금에 비해 조세정도 적어요 세금은 내가 무슨 서비스 받고 주는 거에요? 그냥 내는 거잖아 그냥 내가 많이 벌으면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내가 쓴 만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항은 적어요 그리고 비용 대비 편익도 분석 가능할 때가 나중에 원인 정책도 배우실 테고 대신에 가장 문제가 뭐에요? 공공서비스인데 돈 낸 사람은 쓸 수 있어 이거는 마치 민간 기업에서 하는 행동이랑 같잖아요 즉 사회적 형평성을 해요 경제적 형평성이 아니라 경제적 형평성은 맞지 돈 낸 사람한테 서비스 제공하는 그런데 사회적으로 나는 경제적 굉장히 약자야 그런데 공공서비스인데 그걸 이용 못해 사회적 형평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이 부분들은 돈이 공공서비스인데 민간에서 파는 것도 아니고 장단점이 있죠 그리고 다음 주제가 공유제인데 제가 공유제는 다음 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